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여자 배구가 코로나 집단 확진으로 인해서 잠정 휴식기에 들어가면서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IBK 배구단의 연승과 끝판왕과의 결전이 뒤로 미뤄지게 되면서 IBK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 초반과 다르게 최근 IBK 배구단에서 걱정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문제의 직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최정민과 김주양 선수에 관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즌 중반까지 레프트 김주양은 표승주와 함께 주전으로 계속 기용되면서 올스타전에도 출전하는 등 리그에서도 인정받는 레프트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 산타나의 경기력이 완전히 올라오면서 김주양 선수는 주전에서 완전히 밀려 경기 출전 기회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무득점이고 세 경기까지 넓히더라도 총 한 점만을 올리는 등 주전 경쟁에서 정말 밀린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8경기에서 무려 5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는 등 표승주보다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였으나 김호철 감독 부임 이후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선수가 바로 김주양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기야 누군가가 중용을 받게 되면 또 누군가는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김주양 선수는 1999년생의 주전급으로 3시즌째 뛰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반면에 김희진 선수가 라이트로 포지션을 이동하면서 센터 자리에는 2002년생의 신예 최정민 선수가 주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치고는 신장이 180cm로 적은 편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 블록킹 능력이 향상되어 자신의 몫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나이트 포지션이었던 레베카 라셈이 퇴출되고 그 자리에 김희진이 그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최정민이 주전 센터로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산타나는 레프트 포지션이기에 합류 한 달 동안은 좋지 않아서 표승주와 함께 김주양이 경기에 나섰으나 표승주와 산타나가 살아나면서 김주양이 경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IBK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두 선수를 성장시켜야 하는 숙제가 있는 상황에서 6라운드에는 어떻게 선수 운용을 할지 지켜볼 문제네요. 이미 5연승도 해봤고 이번 시즌 팀 순위는 크게 상관없는 상황에서 젊은 선수들의 기용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정민을 계속 센터 포지션에 두는 게 나은지 고민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리시브가 안 되는데 레프트로 둘 수는 없고 김희진이 있는 나이트는 100억밖에 되지 않기에 당분간은 센터로 경기에 많이 나서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하네요. IBK가 현재 잘나가고는 있지만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혜로움이 필요할 때인 듯합니다.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